반갑습니다. 명사어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문제 풀어주세요.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CD를 보니까 어휘 문제라고 판단하겠고요. 자, 블랭크 앞뒤로 우선 보니까 복합명사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더 에너지, 디에너지 블랭크 플랜, 결국 에너지 블랭크 계획이라는 것인데 웬 뭐뭐 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 새로운 데이터가 정부로부터 받아질 때 A라는 특정 사람의 박사는요. 지시받았습니다. 수정할 것을, 무엇을 수정할 것을 지시받았냐면 에너지 분배 계획을 수정할 것을 지시받았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 그죠?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첫 번째 뜻이 뭐가 있을까요? 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분배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분배 계획을 수정하려는,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포인트로 정답 C번 처리할게요. 자, A번의 디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혼란이라든지 주의산만의 뜻을 가지죠. 그래서 A번 삭제가 되겠고 B번의 어설트먼트는 분류라든지 모음이라는 뜻, 그래서 B번 탈락이고 포션 자체는 부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D번도 어색하죠. 정답 C번 처리가 되겠고 추가적인 포인트 들어갈게요. 여기서 플랜 보이시죠? 플랜 명사가 되죠. 근데 플랜과 플래닝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뉘앙스 차이는 플랜은 우리말로 계획이라는 가산명사로 출제된다가 기본 포인트가 되겠고 플래닝 자체는 계획이란 뜻보다는 계획을 하는 행위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스위치 문제로 토익에서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랜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로 출제하는 반면에 플래닝 자체는 불가산명사로 출제하더라.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플랜과 함께 출제되는 복합명사 기출 데이터를 모아봤어요. 이거 정말 출제를 많이 하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플랜이라고 해서 에너지 분배 계획이라고 여기에서는 출제되었고요. 익스팬션 플랜, 그죠? 확장 계획이란 복합명사 이거 출제 많이 합니다. 그죠? 컨스트럭션 플랜, 건설 계획, 또는 세이프티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포인트로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라는 포인트, 이것도 출제 많이 하고요. 역시나 세이프티 프리코션 플랜, 안전 예방책이라든지 안전 예방 조치라는 복합명사라든지 세이빙스 플랜, 저축 계획이라는 포인트로 이 복합명사 했죠. 플랜과 잘 어울리는 복합명사, 덩어리 자체를 많이 익숙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리고요. 디번에 포션이 있죠. 이거 자체는 뜻이 뭐예요? 부분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토익에서 출제할까요? 어라든지 더라는 관사가 끼고요. 블랭크 포션 오브 명사로 출제합니다. 뜻은 명사의 일부분이란 뜻이죠. 명사의 일부분. 자, 그리고 해당하는 블랭크, 포션 앞쪽에 라지 채워주는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많은 부분, 큰 부분 또는 스몰 채워주는 문제 작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포션 앞쪽에 라지 채워주는 문제 스몰 채워주는 문제 이것도 대비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입니다. 2번 문제 풀어주세요. 자, 어떤 분은 C번에 도네이션을 했겠고요. 어떤 분들은 B번에 액세스를 해주셨는데 어휘 문제니까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후는 사람 선행사를 받는 주격관계대명사. 그러면 후부터 여기까지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크게 보면 그러면 아, 여기서 카드까지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카드부터 여기까지 끊어서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미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카드까지 묶어서 보면 블루 아이디 카드를 가진 직원들은요. 해부, 가집니다. 블랭크를 가진다라는 건데 시설에서 모든 제한된 구역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다라는 포인트로 액세스 정답, 바로 B번 채워주는 문제가 되겠죠. A번 어벨러빌리티는 유용성이란 포인트로 A번 삭제가 되겠고 도네이션, 기부, 기부금, C번 탈락 애플리케이션이면 지원 신청이란 포인트로 역시나 문맥에 어색하죠. 그래서 모든 제한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누가? 블루 아이디 카드를 가진 직원들은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포인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액세스라는 동사가 출제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타동사예요. 100% 타동사예요.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의 뉘앙스로 타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해야 되고 있고요. 이 자체가 동사도 있지만 명사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100% 그래서 접근이라는 뉘앙스의 명사가 있지만 불가산 명사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요.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터에 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해브라는 사명식 타동사 뒤쪽에 목적어 명사 자리로 불가산 명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산 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서브웨이 스테이션이라는 지하철역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액세스 투 명사 이때 명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로의 접근 그리고 명사에 접근 출입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이 두 가지 패턴 기억을 해 주시면 마킹하기가 정말 쉬울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해브 액세스 투 명사로 출제했죠? 이 두 번째 포인트로 그렇죠? 그럼 문제 다시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 다시 한번 해브 액세스 투 명사 명사에 접근하다. 모든 제한된 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누가? 블루 아이디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직원들이 정답 액세스를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아까 전에 도네이션 채워주는 문제 문제가 아니라 도네이션을 채워줬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네이션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부금 기부라는 뉘앙스인데 앞쪽에 형용사로 이런 포인트와 출제 많이 하죠. 제너러스 후한 시그니피컨트 상당한 기부금 우리말로 많은 기부금을 뜻합니다.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출제했고요. 좋습니다. 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괜찮았던 문제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우선 앞쪽에 나온 주어를 보겠습니다. 사람 명사가 나왔죠. 특정 사람은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기계적인 블랭크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어떤 기계적인 블랭크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면 그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계적인 엑스포티지가 맞겠죠. 정답 A번 처리할게요. 엑스포티지는 전문 지식이란 뜻이니까 A라는 사람 주어낸 기계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그 해당하는 업무를 끝마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엑스포티지 그렇죠. 그래서 전문 지식이라는 정답 A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이면 뜻이 뭐죠. 인상이라든지 감동 비번 탈락 인디케이션 어떤 표시라든지 암시 조짐이란 뜻이 되겠죠. 익스펜티처는 지출이라든지 비용을 뜻합니다. 정답 A번 처리하겠고 추가적인 포인트 바로 들어갑니다. 자 파트 5에서 바이 힘셀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제기대명사 원셀프 채워주는 문제 그렇죠. 파트 5에서 바이 블랭크 자리는 해당하는 블랭크 자리가 바이 원셀프라든지 바이 ING를 채워줬을 때 제가 이렇게 지필은 했어요.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출제 많이 합니다. 바이 원셀프 바이 ING 이거 채워주는 문제 기억해 주시고요. 바이 원셀프는 똑같은 포인트가 있죠. 언 원스 온 그렇죠. 스스로 홀로라는 포인트 바이 ING는 전체 사 플러스 동명사의 구조를 가지면서 뜻은 머묻을 함으로 쓰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서 쏘가 보이시죠. 쏘는 뭘로 출제했죠. 등이 접속사로 출제한 겁니다. 접사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앞쪽에 뒤쪽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뤄진 절이 나오죠. 자 등이 접사는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휘강인데 이것도 정리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이 접사의 큰 특징은요. 문장 서두에 절대적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AND BUT OR YES 이라던지 노래 등이 접사로 쓰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 뒤쪽에도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해당하는 앞쪽의 주어와 뒤쪽의 주어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AND BUT OR YET NULL 자체의 등이 접사는 그 뒤에 주어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하지만 SO 라던지 FOR가 등이 접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 SO FOR 뒤쪽에 이 주어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생략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의 처리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생님 SO는 등이 접사에 있는 걸 알겠는데요. FOR는 선생님 이거 전치사 아니에요? 물론 FOR는 전치사로 출제를 많이 하죠. 하지만 정석적으로 따지면 FOR 자체는 BECAUS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BECAUSE라던지 SINCE라던지 AS 뭐뭐 때문에 라는 접사의 기능이 있어요. 물론 BECAUSE라던지 SINCE라던지 AS보다 빈출 패턴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FOR는 전치사로 뭐뭐에 대해 뭐뭐 위에라고 출제되는 전치사로 출제하지만 BECAUSE라던지 SINCE AS의 가장 약한 의미를 가진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어 동사 나올 수 있는 접속사도 있어요. 등이 접사 기억해 주시고 등이 접사는 같은 품사 AND 같은 품사라던지 투부정사에서 툴을 같이 쓰죠. 툴 플러스 동사원형 AND 동사원형 또는 조동사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AND 조동사 같이 쓰니까 그 뒤에 바로 동사원형 오죠. 이렇게 병렬구조가 가능하고 문장서두에 쓰이지 못한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배정시키고 eld loint.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이 되겠구요. 4번 문제 풀어주세요. 요정도는 간단하게 문제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렇죠. 가정법 도치 포인트 잘해주셨는데 우선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래 if 가정법 도치 고문이라고 해서 문법 강의 17강 때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지금 어휘 강의니까 포인트만 적어드릴게요. 원래 여러분들 if라는 부사절 접사 나오구요. 주어 나오고 그리고 should 나오죠. 그리고 should는 조동사니까 그 뒤에 바로 동사 원형 이렇게 오죠. 뜻은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라는 뉘앙스인데 if 가정법 도치에서 해당하는 if의 부사절 접사가 생략이 되어버리고요. should라는 조동사가 문장서도에 쓰입니다. 그쵸? 그리고 주어 동사는 그대로 달라져서 나오는데 이때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그 은행이 받는다면 무엇을? 주말에 당신의 디파짓이라는 정답 비번 처리했겠죠. 디파짓은 뜻이 뭐죠? 우선 착수금 먼저 내는 돈을 얘기하죠. 착수금이라던지 또는 보증금 여기서는 조금 문맥이 예금이라는 뉘앙스가 강하죠. 예금 그래서 주말에 당신의 예금을 그 은행이 받는다면 그 은행은 추가할 것입니다. 그 돈을요 당신의 계좌에다가 추가할 것인데 늦어도 월요일 오전 9시까지는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 비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있죠. 이코너미는 뜻이 경제란 뜻 탈락이고 어레인지먼트는 준비 마련 파이낸스는 재정이란 뉘앙스로 문맥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디파짓이라는 여기서는 예금이 깔끔합니다. 해석이 정답 비번 처리하겠고 어카운트가 여기서 계좌라는 뉘앙스의 명사로 쓰였죠. 물론 명사도 있지만 동사의 덩어리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어카운트는 이거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돼요. 계좌라는 뜻도 있고 계정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이 어카운트는 설명이란 뉘앙스도 있고 거래라는 뉘앙스가 있고 고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과 고려라는 뉘앙스로 만약에 출제된다면 또 어리버릿하죠. 이런 것들은 자주 마킹을 잘하는데 설명이라든지 고려의 뉘앙스로 출제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카운트4는 동사죠. 이때 뜻은 설명하다 익스플레인 의미와 똑같고요. 어떠한 비율 따위를 차지하다 또는 뭐뭐의 원인이 되다의 뉘앙스가 있어요. 어카운트4는 말이죠. 특히나 1, 2번 케이스로 주로 출제하고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문은요. 어카운츄트4가 나왔죠. 여기서는 30%의 비율 따위를 차지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매출에 있어서 30%의 비율을 그 주문은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설명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가 고려라는 명사가 있다 그랬죠. 이때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출제해요. take a into account 또는 consideration 이렇게 그래서 a를 생각 고려하다 의 뉘앙스로 출제합니다. 똑같은 포인트로는 take account of a a를 생각 고려하다 라는 포인트로 출제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토익에서 정말 수차례 나왔겠고요. 계속 출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마킹 빨리 해 주셨는데 가보도록 하죠. 만약에 당신의 블랭크가 비저블하다면 비저블은 뜻이 뭐죠? 형용사죠. 그죠? 눈에 띄는 그죠? 눈에 보이는 또는 명백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답부터 처리할게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신분증 이란 뜻이죠. 신분 또는 신분증 당신의 신분증이 보여진다면 그렇다면 시큐리티 가드라는 보안요원들은 당신을 막지 않을 것이다. 웬 뭐뭐 할 때 당신이 패스스루가 나오는데 통과하다의 수거적인 포인트죠. a check point 그죠? 그래서 검문소를 당신이 통과할 때 보안요원들이 당신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막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의 신분증이 눈에 보여진다면 이라는 포인트로 정답 c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번 decision은 결정이란 포인트로 주로 셀 수 있는 가산명사로 추제합니다. 그리고 interruption은 방해라는 뉘앙스죠. 방해라던지 중단 b번 탈락이고 appointment는 약속이라던지 임명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b번도 탈락하도록 할게요. 추가 부정적인 포인트 들어갈게요. 자 identification 아까 전에 뭐라고요? 신분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원 신분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명사로 identification 배지 이거 출제한 적이 있어요. 신분 확인 명찰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출제 너무나 많이 하죠. 그죠? 그죠? 목적으로 identification 여기서는 valid form이 나와서 유효한 신분 증명서를 어떻게 할까요? 해당하는 빈칸 자리에 동사가 나온다면 show라던지 present 출제합니다. 보자마자 마킹 때리면 100%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identification 이라는 목적어 나오고 앞쪽에 블랭크가 떨어지고 보기에 show라던지 제시하다라는 present 요게 보이는 순간 마킹하면 정답이라고 했어요. 신분증 따위를 보여주다 present 제시하다 의 뉘앙스로 출제하니까 말이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갈게요. 아까 전에 appointment 명사형이 나왔어요. 그때는 뜻이 뭐예요? 임명이란 뜻도 되지만 약속이란 뜻이죠. appointment appointment 동사도 있어요. name 동사와 함께 묶어서 봐주십니다. 뜻은 무슨 뜻? 뭐뭣을 임명하다 지명하다 의 뜻이 있어요. 뭐뭣을 임명하다 지명하다 그죠? 자 그리고 appointment name 동사는 똑같이 써야 했어요. a to b의 구조 또는 a edge b의 구조로 쓰입니다. 그래서 2와 edge 를 채워주는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a를 b로 써 또는 b로 임명 지명하다 라는 포인트 쓰이고요. 그리고 name 동사는 사형식 동사가 가능하니까 앞쪽에 사람 주어는 특정 직책으로 우리 회사의 vice president 부사장으로 임명 받다라는 뉘앙스 즉 name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고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다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appointment 사람 목적어 to do 라고 해서 사람 목적어가 투부 정사 하도록 임명 하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모두 다 출제했습니다. 암기 부탁드릴게요. 암기는 제가 못해드립니다. 6번 문제 가보도록 자 요 문제는 좀 쉬웠죠. 자 해석 바로 들어갑니다. 자 웨스트필드 프로젝트는요 취소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특정 남자 사람에 의해서 취소됐는데 due to 전체사죠. 뭐 뭐 때문에 포인트부터 정리할게요. 그죠? 어라든지 더라는 관사 끼고 렉오브 명사 그죠? 명사의 부족 이라는 포인트 출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렉오브 명사 자금의 부족 때문에 특정 남자 사람에 의해서 웨스트필드 프로젝트는 취소되었다는 것이죠. 명사의 부족 자금의 부족 때문에 라는 포인트니까 정답은 비번이 되겠습니다. 버지 쓴 뜻이 뭐죠? 예산이란 뜻 챌린지는 도전이라든지 과제 문제 정도로 해석될 때도 있죠. 미스 헤븐 좀 안 좋은 것이죠. 불행이라든지 제날이라든지 역경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비번 처리하겠고 실질적으로 이 챌린지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 패스 앞쪽에 챌린징을 채워주는 문제 나왔거든요. 이때는 도전하는 경로 이게 아니라 까다로운 해결하기 까다로운 또는 힘든 경로예요. 또는 포미더블 채워주는 문제 나왔거든요. 여기서 챌린지가 도전 과제라든지 뭐 임무라든지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여기서는 과제 정도가 맞아요. 도전 도전 또는 과제라는 뉘앙스인데 포미더블 엄청난 뉘앙스에 만만치 않은 원론적인 형용사인데 묶어서 보시면 A 포미더블 챌린지 하게 되면 큰 도전 과제예요. 다루기 힘든 어려운 문제라는 포인트로 출제되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챌린지 앞쪽에 언엔티스페이릿 예상치 못한 문제 그래서 언엔티스페이릿을 채워주는 문제 언엔티스페이티드를 채워주는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해석 들어갑니다. 자, 전면구 한번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세스까지 끊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얼터레이션스 그렇죠? 어떤 변화들은 드라매티컬리 급격하게 증가시켰습니다. 변화가 급격히 증가시켰대요. 무엇을? 그 특정 회사의 제조 케이퍼빌리티가 되겠죠. 정답 A번 제조 수용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수용력 또는 수용능력 이라는 케이퍼빌리티 정답 A번이 되겠고요. 파서빌리티는 뜻이 뭐죠? 파서빌리티 이건 난이도가 쉽지 않아. 가능성이란 양스 B번 탈락이고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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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이라는 양스 어그리먼트는 다들 아시죠? 뭐 협의 합의라는 양스 동의라는 양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A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프로세스가 나왔죠. 생산 과정이란 포인트로 여기서 명사로 출제했는데 이 자체가 명사로 출제할 때는 가산명사 과정 처리라는 포인트로 출제하고요. 가산명사 그리고 동사 할때는요. 처리하다 가공 처리하다 의 느낌을 가지면서 프로세스 뒤쪽에 언오더 주문을 처리하다 라는 포인트로 주로 출제하죠. 그런데 프로세스가 명사할 때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 반면에 프로세싱 자체는 불가산명사 입니다. 처리가공 비슷하죠. 뜻은 하지만 프로세스는 가산명사로 출제하며 프로세싱은 불가산명사로 출제합니다. 되죠? 그리고 정보 프로세싱 커페스리 그죠? 커페스리는 뜻이 뭐죠? 수용능력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정보처리 능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전에 그리고 오답보기에서 어그리먼트 나왔죠? 어그리먼트 컨센서스 그죠? 세틀먼트 앞쪽에 컴투라던지 리치 채워주는 문제 역시나 출제했었습니다. 또 나올 확률이 있죠. 컴투 채워주거나 리치 채워주는 문제 합의에 이르다 동의하다 개념이에요. 그리고 컨센서스 앞쪽에 제너럴 채워주는 문제 전반적인 합의 또는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다 라는 뉘앙스로 묶어서 기억해 주십니다.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트럭션 라벨이라는 것은 설명 라벨이 되겠죠. 특정 상품에 대해 특정 상품으로부터 나온 설명 라벨을 라벨의 제거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상품의 설명 라벨 설명이 된 라벨을 떼지 말아라 제거하지 말아라 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정답은 A번이 되겠고요. 커버링 자체는 덮개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탈락 Subtraction 같은 경우 뜻이 뭐죠? Subtraction 공제라던지 삭감을 뜻해요. Publication 요거는 좀 쉽죠. 출판이란 냥스 정답 A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9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사실상 라이징 블랭크만 봐도 토익에서 잘 나오는 명사 두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거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원론적으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구 한번 묶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외국 회사들로부터의 증가하는 컴피티션 증가하는 경쟁인 코즈드 야기시켰습니다. 특정 컨설팅 회사가 그 회사의 디파트먼트의 부서 있죠. 일부의 부서를 구조조정하도록 야기시켰습니다. 라는 냥스죠. 무엇이 증가하는 컴피티션이 경쟁이 되겠죠. 정답 B번이 되겠고 챌린지는 도전이라든지 과제 A번 탈락 그리고 컬래버레이터는 협력자 탈락 인카운터는 명사로 쓸 때 우연한 만남 또는 마주침 이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B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토익에서 정말 수지를 많이 해요. 증가하는 뒤쪽에 명사 떨어지면 사실상 프라이시스 나오거나 컴피티션 나오는 포인트 정말 수지 많이 하죠. 증가하는 상승하는 가격 증가하는 경쟁 심화되는 경쟁 이란 포인트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패스 앞쪽에 요게 챌린지가 나와서 또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챌린징 패스 그렇죠. 힘든 까다로운 경로 포미더블 채워주는 문제 나왔다 그랬죠. 만만치 않은 과제 즉 다루기 힘든 어려운 문제 또는 큰 도전 과제라고 해석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챌린지 앞쪽에 예상치 못한 문제 세 가지로 출제 했었습니다.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좋습니다.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리한게 보인다구요. 이 정리한게 보인다 그래도 이게 무조건 100% 답은 아니에요. 오답보기까지도 설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요거는 정답이었네요. 그죠. 우선 해석 들어갑니다. 빅코드 오브 전치사전 뭐뭐 때문에 그의 리센트 프로모션 최근 승진 때문에 이 달턴이라는 특정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명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마케팅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달턴이란 사람은 가장 큰 블랭크를 가지고 있다. authority가 되겠죠.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죠. permission은 뜻이 허가란 양스 allowance는 뜻이 뭐죠. allowance allowance 할당량 비번 탈락 influence는 추론이란 양스죠. 그래서 정답은 D번 처리하겠고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 학생들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authority와 authorization의 느낌을 아세요? 요거 비교 분석하는 포인트 나온 적 있어요. 요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영사전을 주로 여러분들 보기 때문에 authority라던지 authorization을 한영사전을 찾아보시면 둘 다 권한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갖다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영영사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주시는 분들이 있을 뿐더러 토익 공부해야 되는데 모든 단어 빈출 단어는 영영사전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많이 불가능에 가깝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영영사전을 통해서 느낌 한번 살려드릴게요. authority는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면 power예요. authorization이면 permission이에요. 예전에도 정리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영영사전의 포인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make important decisions가 나왔죠. 결국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power 힘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권력이라던지 힘이라던지 권이라던지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 상대적으로 authorization보다 커요. 포괄적이면서 포괄적이면서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파워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던지 또는 organization의 기관 단체라던지 그룹 people만 설명한다면 권력자의 뉘앙스가 되겠죠. 권력자의 뉘앙스 사람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한영사전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상 그죠. 자 근데 authorization이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permission의 허가라는 뉘앙스가 있죠. 허가예요. 허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영사전은 보기 힘들다. 그래도 authority는 그냥 파워예요. 다시 한번 authority는 뭐라고요? 힘이에요. 파워 권한 힘 파워예요. 근데 authorization이면 허가라는 뉘앙스로 한국어로 외워주신다 그러면 비교 분석이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authority는 뭐라고요? 파워 힘 권위 권한 자체고 authorization이면 permission의 허가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힘이라 그랬어요. authority는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힘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요? 느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의 최근 승진 때문에 이 달턴이라는 사람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뉘앙스 파워의 느낌 오시죠? 이런 포인트로 예문 정리하면서 아 이게 어떤 뜻이구나 뉘앙스 체감했을 때 비로소 단어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영사전이 중요한데 힘들다 그러면 정리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기 좋게 반찬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차려드릴 테니까 떠먹어주세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떠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만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딱 나와야 돼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특정 오븐은요 require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건데 정답은 assembly가 되겠죠. 뜻은 뭐예요? 조립 또는 모임이란 뜻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특정 오븐은요 어떤 조립이 필요하되 하지만 그 오븐 자체는 사실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쉬운 가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손쉽게 조립할 수 있다 의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assembly 조립이라는 명사입니다. 정답 C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approval은 승인이라는 불가산 명사예요. A번 탈락이고 인벤션 인벤션 발명 프로그레스도 여러분들 뜻이 뭐죠? 전진이라던지 진행이라던지 발전이란 포인트로 주로 불가산 명사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정답 C번 처리하겠고 assembly 조립이라는 뉘앙스 모임이란 뜻이 있는데 assemble은 동사죠. 동사일 때 피로 시작하는 수거적인 포인트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조립하다의 뉘앙스와 함께 파트7에서 동의어찾기 문제로 나왔던 거 정리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방송 보신 분들은 assemble 조립하다의 뜻으로 파트7에서 동의어찾기 수거적인 포인트로 묶어서 한 단어처럼 외우라고 했죠? 이거 이거 그렇죠. 펜 리진닛 푸트게더 가 되겠습니다. assembly는 조립 모임이란 뜻이 되겠고요. assembly 라인이라고 해서 조립 라인 잘 나오죠? assemble은 동사예요. 조립하다 모이다 수집하다의 뉘앙스인데 조립하다의 뉘앙스로 푸트게더 이거와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패러프레이징 돼서 그래서 푸트게더는 조립하다 준비하다 마련하다 뜻이 있는데 assemble 이라는 조립하다의 뉘앙스와 함께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파트7에서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1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요. 지금 어휘강의 14강 중에 일부가 되겠고요. 공지사항 찾아보시면 해당하는 문법 노트 신토익 문법 노트 문법 공식 노트 AC 공식 노트 어휘 노트 파트7 전략 강의 문법 강의 어휘 강의 파트5 식스 강의까지 그리고 구조 분석할 수 있는 신텍스까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샘플 강의 봐주시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2번 문제 여러분도 A번으로 마킹해 주셨는데 힌트 두 가지나 나왔다. 첫 번째는 포인트가 뭐예요? 사람 선행사를 받을 수 있는 주격관계 되면서 후가 나왔으니까 앞쪽에 해당하는 블랭크는 무슨 자리에야 당연히 사람 명사가 되어져야겠죠? 너무 쉬웠다. 사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보기 중에는 사람 명사가 Individuals 개인들이라는 A번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사물명사잖아. Materials는 재료라든지 자료를 뜻하는 사물명사 매뉴얼은 설명사 로케이션은 위치, 장소니까 다 사물명사 이거는 사람이고 정답 A번 이렇게 해석 들어가기 이전에 또 하나의 힌트가 나왔어요. 또 하나의 힌트는 Motivated라는 분사 즉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이거 뜻이 뭐죠? 의욕적인 동기부여된 적극적인 의욕적인 이란 의욕적인 그러면 의욕적인 이라는 Motivated라는 형용사는 주로 사람 명사와 주어제로 잘 어울린다 그랬죠. 자 추가적인 포인트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자 사람 명사와 잘 어울리는 형용사 자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뭐가 나왔어요? Motivated 그죠? 의욕 있는 동기부여된 사람 명사 이렇게 주로 추자한다잖아. Educated Trained Experienced Skills Colorfied Talented 그죠? Skills 또 나왔네. Proficient Accomplished 이거는 뜻이 뭐죠? 성취된 명사보다는 기량이 뛰어난 이라는 양수고 Dedicated 이라던지 Devoted 이거는 헌신적인 사람 사람 명사와 함께 쓰이는 형용사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숙지 이것도 그대로 나왔잖아. 의욕적인 의욕이 있는 명사 사람 명사 자 다시 적용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꼼꼼하게 자 전면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주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FRT 회사는요 Is Seeking 하고 있대요. 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대요. 누구를 찾고 있냐면 의욕적인 사람들이에요. 의욕적인 사람들을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형용사절이니까 또 묶어서 봐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화학 분야에 있어서 기회를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의욕적인 사람들을 현재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정답 A번이 되겠네요. 그죠? 1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포인트는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설명서 앞쪽에 형용사 채워준 문제 스페이스픽 구체적인 디테일드 상세한 요거 출제 많이 합니다. 상세한 또는 구체적인 설명서 요렇게 뭐 인포메이션도 출제 가능성 많죠. 그죠? 좋습니다.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보통 방송은 11시에서 11시 반에 시작해서요. 진도 마치면 끝납니다. 보통 1시간 반 이내에 끝납니다. 문수업은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석 가주셔야 되는데 there was 뭐뭐가 있었습니다. 버진 예산 블랭크가 있었습니다. 그죠? 올해 4분기에 대한 예산 블랭크가 있었다라는 거죠. thanks to 뭐뭐 덕분에 전지사가 되겠죠. 증가인데 어떤 증가냐면 연휴 동안에 휴일 동안에 판매 수치에 있어서의 증가 덕분에 올해 4분기에 대한 뭐가 있었다? 버짓 썰플러스 그죠? 정답 A번이에요. 썰플러스는 뜻이 뭐예요? 자녀라는 뜻이야. 잉여야. 남아도는 거. 그죠? 그럼 뭐예요? 남은 예산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녀 예산이 있었다. 그죠? 4분기에 대한 자녀 예산이 있었다. 정답 A번이 되겠고 페널티는 처벌이라던지 벌금 비번 탈락 리워드는 보상 Substitute은 이 자체가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명사일 땐 뜻이 뭐죠? 대체품이라던지 대리인이 되겠고요. 동사일 때는 이렇게 묶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Substitute은 동사일 때는 교체하다 교체되다 대신하다 Replace의 뉘앙스와 약간은 같은데요. 명사일 때는 대신하는 사람 대리자 사물이면 대체품이 되겠죠. Substitute A4B는 B를 A로 교체하다 대체하다 의 뉘앙스에 같은 포인트로 Replace B With A 라던지 Replace A As B As B로서 A를 대신하다 의 뉘앙스도 있고 후임하다 의 뉘앙스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Exchange A4B Exchange A4B A를 B로 교환하다 이런 형태로도 출제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말 수차례 반복해서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주장창 나오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모아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처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해요. 사실상 자기가 단어집을 갖다가 외우는데 이 포인트를 지금 처음 봐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심각하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채워주세요. 그냥 Substitute 그냥 Replace 대체하다 이러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어떤 형식으로 토익에서 출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기출문제라던지 데이터를 뽑아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해석 바로 들어갑니다 그 회사의 웹사이트는 프로바이드 제공합니다 무엇을 제공하냐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for 명사 덩어리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칭은 필요가 없어요 문법학자가 아닌 이상 나중에 영어강사가 할 거 아니면 문법적인 명칭은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배워놓으면 좋아요 근데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야 간사하게 공부를 해서 빨리빨리 고득점을 맞는 게 현실적이고 나중에 영어강사 안 할 거잖아 그죠 빨리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그냥 취적하면 그만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돼 알 수 있어야 돼 이게 신텍스예요 아 투부정사 앞쪽에 나온 for 명사의 덩어리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마치 주어처럼 해석한다고 해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명칭이 붙는데 이딴 건 필요 없고 해석을 잘하면 그만이야 자 좋습니다 투부정사 앞쪽에 나온 for 명사를 주어처럼 생각하시고 해석하면 좋아요 그러면 주어가 투부정사 한다라는 양수로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의 웹사이트는 프로바이드 제공하는데 의미상에 주어진 교육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명사를 제공합니다 웬 뭐뭐 할 때 그 교육자들이 클래스룸 시츄레이션에 있을 때 즉 현장에서 수업을 알릴 때 가르쳐 줄 때 교육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미소스가 되겠죠 자원이라던지 재료 또는 자료 뭐 자원 재료 여기서는 수업자료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 회사의 웹사이트는 수업자료를 제공합니다 정답 비번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탈락이 되겠고 디스크립션 설명 탈락 디벨로먼트는 개발이라던지 발전 탈락이 되겠죠 정답은 비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포인트 들어갈게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프로바이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만약에 프로바이드라는 이 동사가 나오게 했구요 그리고 보기 ABCD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죠 프로바이드와 잘 어울리는 전치사 세가지 외우라고 했죠 세가지 이거 보이는데 보기 한가지만 있으면 바로 마킹해요 정답이니까 100% 프로바이드 떴어 블랭크 자리가 전치사야 이거 뜨면은 그냥 마킹하면 돼요 그냥 넘어가면 돼 의심할 필요가 없이 100%니까 외우라고 했죠 위드 포트 위드 포트 프로바이드 나왔다 전치사 자리다 위드 포트 중에 한개 있어 마킹 내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해석할 필요도 없고 자 프로바이드 원리 설명 좀 해드릴게요 A 위드 B 아시죠 그 원리가 있어요 괜히 스킬이 아니다 자 이거 뜻이 뭐예요 이거 뜻이 아니면 A와 B 자리에 4라던지 2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이때 프로바이드 A 위드 B에서 A는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A는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사물일까요 A 자리 여기 자리 이 자리 그렇죠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사물을 제공하다 그런데요 4와 2를 쓰면 바뀌어버려요 사물을 제공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사물에게 아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프로바이드 사람 위드 사물은 사람에게 사물을 제공하다 A4B라던지 A2B의 구조 프로바이드 A4B라던지 A2B의 구조를 쓰면 사물을 사람을 위해 또는 사람에게 제공하다 또는 사형식 수요동사처럼 쓰여서 프로바이드 뒤쪽에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이렇게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토익에서 위드포트 나오면 마킹하라는 소리예요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까전에 보기에서 디스크립션이 나오죠 디스크립션스 그죠 accurate 정확한 설명 job description은 뜻이 직무 설명서란 양수로 명사 플러스 명사 구조고 가능한 복합 명사의 형태로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1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3초 문제 나왔어요 바로 마킹 내려요 이런 것들은 3초짜리 문제죠 어 선생님 어휘 문제인데 3초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요 포인트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주구장창 나오는 어휘 중에서도 어휘예요 정말 출제를 많이 했죠 4번 이상 출제했다라는 건 많이 출제했는데 이런 최고 빈출 포인트는 바로 암기하고 보자마자 마킹 때려주셔야 되죠 두가지 포인트로 다 풀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pay attention to 명사 명사의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해서 pay가 이제 정답 포인트다 라고 해서 pay attention to 명사 이런 양수로 외워주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이 자체를 덩어리 자체로 외운 적이 있어요 attention to 디테일 그죠 이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휘 노트 기출 노트에 다 적혀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발치해서 자료로 갖다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세요 다시 한번 pay attention to 명사는 명사에 주의 주목하다 명사에 주의를 기울이다 그죠 드로우도 나오는데요 주의를 끌다 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출제 빈도가 1번과 3번이라고 한다면 2번이 제일 작아요 1번과 3번으로 주로 추제하죠 그죠 attention to detail은 뭐라구요 꼼꼼한 세심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사로 포인트로 추제하면 attentively observe 그죠 관찰하다 어떻게 관찰해요 attentively 동의어로는 carefully closely 면밀하게 carefully 주의 깊게 attentively 그죠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주의 깊게 듣거나 할 때 쓰인다구요 출제 기출 데이터에요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요게 있었죠 그대로 출제했잖아 그러면 뭐야 그냥 attention to detail이잖아 우리말로 뭐라고 꼼꼼함 세심함이라고 attention to detail 그죠 이 자체가 너무나 출제해 그냥 c번이죠 이런 것들은 주는 문제야 3초짜리 문제고 제발 토익 ets가 우리 이거 출제 너무 많이 했거든 점수 줄게 기본 베이스로 깔아놔 던져주는 거야 근데 마킹을 못한다라는 거는 이상해 그렇죠 attention to detail 뭐라구요 세심함 꼼꼼함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반드시 꼼꼼하게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는 뉘앙스죠 in order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절한 아이디를 가진 오직 그러한 사람들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는 뉘앙스예요 정답 c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guidance는 안내 또는 안내 지침이라는 불가상 명사를 출제합니다 interest는 관심 흥미 alternative는 대안이라는 명사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c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구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pay attention to 명사는 뜻이 뭐라구요 명사에 주의 주목하다 명사에 주의를 기울이다 attention to detail은 뭐라구요 꼼꼼함 세심함 바로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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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